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오늘의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제가 오버워치 짝퉁 모바일 게임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그걸 한번 오랜만에 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? 그때 제가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이 게임은 무려 신캐가 12개나 더 나왔습니다 예 12개나 더 나왔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한번 해볼 거고요 부럽습니다 짝퉁보다 안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 김재원 유튜브 입니다 신캐들도 오버워치랑 비슷한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제가 하기에 앞서서 진짜 오버워치랑 완전 비슷한 캐릭터들 한 2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일단 소리부터가 그리고 이게 어? 약간 구르기 느낌이 나는 어 그런 애죠 자 여기 총을 샀습니다 근데 구르기를 2번 하면 어? 탄창이 다시 채워지네? 뭐지 이 정겨운 느낌은? 이거는 뭐냐면은 어? 어라? 어디서 뭔가 익숙한 냄새가 나는데? 자 궁극기가 생겼죠? 한번 궁극기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석... 석양이... 석양이 지나? 뭔가 진다 어 뭔가 지고 있어 오케이 한번 다른 캐릭터 이 캐릭터도 비슷하거든요 원샷 원킬? 원샷 원킬? 말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오해겠죠? 아무튼 이런 게임인데요 이 게임에서 신캐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부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신캐들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웅부터 봐볼게요 일단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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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오... 그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이거는 자동으로 때려주는 로봇을 만드네요 나름 자기들만의 창작적인 것도 들어가 있어요 나름 오케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 회복이 되네요 오 신기하다 천사인가 보다 천사 자 궁극기 봐볼게요 궁극기는 뭘까? 어? 뭔가 근처에 있는 애들을 딜버프랑 힐 버프를 동시에 주나보다 오... 딜버프도 준다 으다 신기하네 유 그 다음 한번 영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 어 이거 약간 새로운 무기네 석궁이네 석궁 오케이 이거 아직 활성화가 안 돼 이거 활성화 기준이 뭐지? 맞추면은 아 내가 적을 한 대 때리면은 이거 활성화 되고 누르면은 누르면은 막 그 안에 있는 게 뭔가 터지는 느낌인가 보다 어? 근데 이거 약간 시프트... 아 시프트 랜다 시프트... 시프트가 없죠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에 뭔가 겐지가 느낌이 나는데 이걸 없애면은 쿨타임이 초기화가 되네 오... 그럴 수도 있지 궁극기 한번 봐볼게요 궁극기는 뭔지 모르겠네 약간 근처에 있는 애들한테 뭔가 데미지를 주는 것 같은데 아 그런 건가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방금 전 친구는 나름 약간 자기만의 게임이 들어간 애였어요 이거 한번 해보자 얘는 약간 로봇이네 건담같이 생겼다 건담 이건 약간 기본평탄은 두 개의 검을 이용하고요 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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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만의 캐릭터가 있나? 뭔가 스캐들이 다 비슷비슷한데? 돌진 제압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 쭉 가 어 위로도 못 가 뭐지? 얘 약간 별로 같은데? 약간 탱커 느낌이네 체력이 많네 궁극기는 좋겠지 궁극기 봐보자 아 이것도 기본평타가 강화되나보다 오케 그런 느낌인가 보다 얘도 그냥 자기만의 캐릭터 이제 너무 베끼면 안되니까 자기들만의 캐릭터도 좀 넣은 것 같아요 이거 징크스 아니냐 이거? 어? 어, 얼음을 쓰는 앤가보다 얘는 얼음을 얼음을 쓰는 거야 뭐 어디든지 다 있으니까 이건 뭐지? 어 이건 자기를 보호해주는 약간 방벽 같은 게 생기네 뭐 그럴 수도 있지, 어 이거는 뭐 약간 정겨운 친구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 아 근처에 있는 애들 얼리네 근처에 있는 애들 데미지 주네 오 이것도 약간 정겨운 친구가 생각나긴 하지만 이런 컨셉은 뭐 어디서나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오오 아니 뭐 터지는 거야 오버워치도 팀4 비슷하게 한 거니까 어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궁극기도 한번 봅시다 이런 것도 궁극기 보는 맛이 있지 오오 뭔가 날라가서 터지네요 오 신기하네요 약간 뭔가 조금씩 조금씩 약간 향이 첨가되어 있는 느낌이야 약간 이 친구 한번 해보자 오오 아 뭐 표창 날리는 컨셉은 많으니까 이건 뭐야 춤추는 건가? 오 뒤로 물러나면서 타탕탕 이거 이거 안에도 비슷한 거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이렇게 뒤로 날라가면서 아까도 있었던 거 같은데 이건 뭐야 어? 이거 야쏘? 이건 뭐지? 아 은신 은신하고 가까이 가면은 어 약간 평타를 때리는 걸로 변하네 그것도 약간 잘 만들었어 나름 궁극기는 뭘까? 아 뭐 해올의 바람을 만드네요 약간 닌자랑 어 바람 계열 어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약간 뭐 바람의 닌잔가? 어떤 그런 느낌이 나대요 이 친구 뭔가 겐지 형을 닮은 이 친구 뭔가 모션이야 방금 저네랑 비슷한 거 같은데 이건 뭘까 야 뭔가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 다? 어 캐릭터들이 다 비슷비슷한 거 같은데? 어 또 은신이야? 또 은신이야? 야 뭔가 비슷한 거 같다? 자기 게임에 캐릭터를 베낀 거 같은데 이 정도면은? 궁극기 한번 써볼게요 궁극기 아 한 번에 애들한테 많이 쏘네요 약간 뭐 다 비슷비슷한 거 같다 느낌이 그 마지막 신캐 이 친구 아주 그냥 머리가 이 정도면은 그 뭐야 슬램덩크에 나오는 수준으로 빳빳한 거 같은데 한번 해보자 어? 어 내 앞에서 벗어나진 못해 시야가 다 보이네요 애들이 어 한 번 궁극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평타 강화 또 평타 강화야? 어 그러네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걸로 한 번 게임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짝퉁 모바일 게임 들었는데 그래서 얘네는 신캐가 꾸준히 나오긴 하나보다 그건 살짝 부럽습니다 스타트 어 바로 잡혀 와 갓김 아 캐릭터가 없네 나 일단 옛날 했던 캐릭터 한 번 다시 해보자 한 번 이 친구 해보자 이 친구가 이제 어 뭔가 용의 힘을 쓸 것 같은 애로 아 기억나고 있거든요 제가 오케이 질풍참 아 질풍참이 아니지 다른 게임이지 무빙 무빙 나이스 잡아주고 힐팩 어 힐팩 모양이 약간 루승용 기모 오케오케 나쁘지 않은 용의 힘이었어 한 번 다른 게임 이 친구 해보자 이 친구는 이제 약간 세븐틴 식스가 생각나는 친구거든요 한번 해볼께요 오랜만이죠 이거는 회복 어 뭔가 생차장이 느낌이 나는 친구죠 일단 모바일이기 때문에 에이맥이 있습니다 저는 에이맥 어 나한테 왜 걸어와 트래프킬 어 나 왜 죽어 갑자기 궁극기 생겼습니다 이제 저 궁극기 궁극기 좀 강력해요 강력하죠 강력하죠 약간 초반에 만들어진 캐릭터들은 뭔가 어디서 많이 본 친구들이 많아요 진짜 삐 어 졌어? 저버렸네 아무튼 이거는 뭐 게임플레이는 많이 안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짝퉁 오버워치 게임 들어가봤는데요 그래도 얘네는 신캐가 나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김전혁과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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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